네, 안녕하세요. 다 끝내고 퇴근을 하다가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지금 러시아로부터 살해협박을 받고 있는, 암살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생각이 나서 이건 조금 설명드려야겠다 해서 다시 들어와서 짧게 다룹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죽음에 비한 트윗을 날렸어요. 일종의 아주 심각한 유머죠. If I die under mysterious circumstances, it has been nice knowing you. 수상적은 상황에서 죽을지 몰라서 미리 안녕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트친으로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뭐 이 정도 뜻이겠죠. 이게 이제 무슨 배경이냐.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트위터에 러시아 전 부수상이 보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러시아 전 부수상이 사실상 일론 머스크를 암살협박을 했습니다. 지난 2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모뎀을 당시는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핵심적 인터넷 연결을 차단시킬 수 없게 됐다. 스타링크 모뎀이 나치, 아조프 연대에 공급됐다. 예를 들어 마리우플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국 국방부가 헬기로 이 모뎜들을 공급했다.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파시오 집단에 군사 장비를 공급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평소 천진난만한 바보 흉내를 내봐야 소용없다. 일론 머스크는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어디서서 아죠. 거의 북한 어조입니다. 북한 어조. 이게 러시아 전 부수상이 일론 머스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 어머니는 얘야 너 재수없는 그런 소리 하지마. 말이 시된다. 지인은 뭐라고 말했냐. 미스터 미스트라고 유튜버예요. 혹시 그런 일 벌어지더라도 트위터 혁신은 계속 되나요? 일론 머스크는 네. 오케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일론 머스크가 공급했다는 스타일링크 어떤 건지 또 전체 문맥이 어떤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을 가진 사람이군요. 일단 미국의 주류 미디어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주류 미디어들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위터 인수는 재벌 횡포입니다. 재벌 횡포예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라는 걸 내세워서 인터넷을 자유방임시키면 인터넷 안에 얼마나 많은 가짜 정보가 돌아다니겠습니까? 무책임한 무정부적인 상태 만들면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신이 온전치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계속 입을 모아서 해요. 주류 미디어는. 극좌는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화국의 아파르타이트 아래서 자라난 아주 뼛속 깊이 악질적인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까지 끼어들은 거죠. 네가 인터넷 위성 모뎀 공급했지? 너 죽어. 참 세상에서 무서운 적들 겹겹이 만들었네요. 참고로 스탈링크가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탈링크는 저궤도의 위성을 띄우게 됐죠. 저궤도의 위성을 띄우면 아마 위성의 숫자가 많아야 될 겁니다. 위성의 숫자가 많아야 지구 전체를 커버할 거예요. 위성이 이제 2,200개나 띄워놓고 있습니다. 2,200개의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지금 스페이스X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려 2,200개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궤도 위성을 띄울 때 로켓의 위성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소형 위성들이에요. 소형 위성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수백 개, 수십 개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로켓이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뿌리는 거예요 다시. 아주 첨단 기술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여기 보면 쫙 지금 스태킹되어 있는 쌓아져 있는 모습을 위해서 찍은 거죠. 그래서 스탈링크 접속통신 아까 제가 위성 모뎀이라고 했는데 편의상 한 거고요. 정식 명칭은 무선 모뎀 혹은 위성 모뎀이 아닙니다. 트랜시버라고 불립니다. 트랜시버라는 건 트랜스미터 보내는 거 전송, 무선으로 전송하는 걸 트랜시미션이라고 그러죠. 또 리시버, 무선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무선 수발신기 트랜시버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명칭은 스탈링크 트랜시버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00개의 저궤도 위성이 스페이스X, 스탈링크 저궤도 위성이 지금 떠 있습니다. 이것에 연결될 수 있는 트랜시버들을 2월 24일이 러시아 침공이었잖아요. 러시아 침공이 이제 침공 전에 1월부터 계속 지난 12월부터 이제 러시아 병력이 결집이 되니까 러시아가 침공한다, 침공한다 이런 상태가 됐다고요. 그때부터 줄곧 우크라이나에 대고 이 스탈링크 트랜시버를 일론 머스크가 공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선을 다 끊고 전화선을 다 끊고 기지국을 다 파괴해도 군인들, 저항 세력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장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러시아의 잔악 행위가 계속 올라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드론과 스탈링크에 의해서 러시아가 작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좀 속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이제 글로발리스트들이 밉다고 러시아를 편을 들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러시아 행태 보세요. 일론 머스크더러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전 수상이, 전 부수상이 협박을 합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잘 판단해야 돼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전체적인 발걸음이 트럼프랑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업적으로는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트루스 소셜하고 경쟁이기도 하고 보완이 되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랑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은 경쟁적이기도 하고 보완이 돼요. 왜 그러냐면 혼자 나무서 가지고는 재미없거든요. 우리 같이 커야 돼요. 같이 커야 되는데 그런 관계고요. 또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같아요. 아까 제가 전번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페이팔의 일론 머스크의 사업적 동업자인 폴 틸이 옛날부터 한 5, 6년 전부터 맹렬한 트럼프 지지자고요. 그 폴 틸 밑에서 또 일론 머스크 밑에서 일했던 제이디 밴스가 지금 오하이오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공화당 프라이머리를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지지를 업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위터 인수에서 표현의 자유, 검열 최소화. 이거를 내걸고서 트위터 인수에 뛰어들었고요. 결국은 다 우리 보수 공화 흐름과 같이 가는 건데 물론 일론 머스크는 따로 돈 계산이 있겠지만 또 트위터는 또 따로 돈 계산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흐름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건데 이거 뭐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국가 전 부수상이 협박을 하는 그런 깡패 국가예요. 그냥 깡패예요. KGB 깡패 집단이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기대 걸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안 좋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런 일이 밝혀지는데도 계속 러시아를 막 이렇게 보는 분들은 저는 좀 공안적으로 좀 의심을 해요. 중국이 뒤에 있나 러시아가 뒤에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뇌탈출 자유구동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목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목 세뇌탈출 구복두복두복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